이 시계를 놓치지 않은 김물땐 할인을 확인해야 아까, 화풀에 처음?", 이렇게 특별하게 손상돼서 한사람이 앞쪽을 맡았으면 앞쪽을 계속 하시고 뒤에, 한사람이 뒷만 해야됩니다. 실장님이 뒷에다가, 그릇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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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힐죠? 닭은 수 있지만, 예를 좀 할수 없거든요 작은게 아삭아, 죽을끝이요 그냥 끓이요 그냥 먹 том,둥,둥 이렇게 컷이 안되면, 고소한 정신이 하나 잡held잖아요 저것 확인해주세요 제가 한번 추와봐 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뼈 그릇힐 한 번 걷어내세요. 색을 빠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꺼는 그래도 다 빠져나오는거에요. 머리가 한 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틀릴거에요. 금방 흔들어오죠? 자, 코피는 이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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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거든요. 이머리는 정리하는 중 이머리는 뇌크메이션 잘해보시는 중 거리는 지egan 조ette 여행 다신 제가 gospodi 잘라요. ㅋㅋ 됐습니다 자 원래 입문을 꼭도 못말라 , 철학,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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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뜨겁게 하는 건데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휘를 도포했어요 휘를 도포하고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공공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일은 내가 아까 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효과가 좋으실거 같은데 생각보다 좋으실거에요 이거를 안해주는 거 엔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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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의 유니폭소 도포하시고 그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멍게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돼잇하라고 하세요 부모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륨이 되겠습니다 진짜 다른 곳에서 하는 조사 중간을 통하고 동참을 다해 주세요 그래도 잘하는 매직도 같이 그니까 그 폭슬이 심하신 분은 콕 소리가 심하신 분들은 벼를 위주로 웨이브를 먼저 하지 않나요 매직으로 다 챙겨놓고 우리가 손을 만들고 아주 큰거리 아니고 숯도 없어 막 이렇게 콜리로 넣어주세요 콜리를 넣어주세요 수분을 넣어주세요 계속 수분을 넣어주세요 제가 기본을 그냥 워장에 푹신 것을 알까 해서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을 위해서 그냥 터뜨려줄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 큰거예요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요 이제 우리가 손을 안으로 빗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릴라이도 안 나오는 부분이 애가 몸속도 말린 상태에요. 그냥 올릴라이도 안 나오는 부분이 애가 몸속도 말린 상태에요. 애가 젖어있으면 안됩니다. 애가 젖어있으면 안됩니다. 10.3 kat. 애가 젖어있으면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바로 다른 맛이 잘 안되네요. 10.3 kat. 10.3 kat.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빨리 내려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수분이 날아가서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 번 잡으시고요. 다시 한 번 잡으시면 아이콘을 돌려주세요. 골고루 제대의 건조물을 벗고 하셔서 그래서 건조하신 다음에 내약으로 한단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측파트입니다. 우측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린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그 사이로 빗과 아이린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의 눈길을 돌려주시고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두 바퀴 분란을 맞게 돌려주세요. 먼저 손을 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쪽에 서서 이렇게 딱 맞습니다. 장군을 따라서 소금으로 맞게 돌려주세요. 일단은 바위에 기르니까 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펼쳐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이따가 없고요. 따로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 19ml 와인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로니 딱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돌리시면 끝이 올라와요. 튀어지지 않게 연애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가서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애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네,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연애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장, 뺄주세요. 피크하면 공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최대한 길이를 활용하시는 거겠죠. 길이를 그래서 펼치신 다음에 완전 어느정도 공조가 된다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겠다는 점을 그 다음에, 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쪽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같이 끝났을 거예요. 저는 저기요 한 번에 도착했을 때 예상의 일곱, 딱 1,2uum, 그 때 여섯, 나이 주님, 마지막 양식들입니다. 손가락벌이 얇게 해주세요. 자, 둘! 사이에서 밀어내시고 Math2. 흙이 으깨다 들어갔어요. 정리해서 내릴 위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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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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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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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